여기가 오른쪽이 강문대구요 여기 앞쪽은 양재문 중학교구요 양재문 중학교 담벼락을 담벼락 다시 했는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자전거기하고 인사하고 다시 하려고 준비중이네요 여기는 우이천이구요 여기가 왼쪽이 남대문 중학교구요 여기 오른쪽 보이는게 우이천이구요 여기가 원래 복개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철거하고 지금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박원순이가 그저께 사망했고 이쪽으로 차가다니네 이쪽 뚝방에도 데크가 있구요 데크길이 있구요 이쪽은 남재문 중학교 바로 옆에 강원정학교 가 있구요 이쪽은 장위동 네미안 아파트 잉어 양식장 엄청 멀리 온다 붕어는 한 마리 있네 우이천 상류 초안산 앞 SQSK 뷰 오전 8시인데 율곱치 율곱치 대컥길 대컥길 3m 비가 오려고 우이천 자전거길은 양쪽에 있습니다 저 앞쪽이 진창중학교 오른쪽에 있는거 앞쪽이 유원아파트 급동아파트가 있구요 요새 도시릉 이